조금 속도감 있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희 여사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죠. 지금 여태까지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당연한 공천 개입이고요. 그럼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적극적으로 했다. 이 원모까지 나왔으니까 이 원모 외에도 있을 것이다.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오히려 더 장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서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영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지금 명태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숙성한 건데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는 사법 처리는 안 된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법 처리가 될 만큼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면 정황 증거는 확실하게 모든 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저는 김근희 여사가 실제로 조금 조금 말한 거 보면 하나하나 다 전화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정황이 그냥 다 눈에 보입니다. 아마 그리고 당시로서는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맨날 저보고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종류의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한 인사, 이상한 행사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 다 따져보면 그거 다 보면 비선 라인인데 그게 대개 보면 여살라인에 동원된 게 너무 많다. 이런 게 많은 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천 게임에 저기를 안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때 6개월 동안 관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워낙 초고수여서 제가 방송에서는 하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김근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윤 대통령은 모르겠고 본인 뜻대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질문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죠? 저는 그거는 두 분이 큰 뜻에서는 의기투합했고 이거는 뭐냐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 사람을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기투합을 했고 세밀한 작전을 짜고 하는 부분은 저는 김근희 여사 쪽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세심한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굳이 않게 조금조금하게 하는 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거 하는 사람은 아마 김근희 여사와 김근희 여사를 도와주는 비선 라인들보다는 거기에 대통령실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쪽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아마 전혀 모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저기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도 얘기해가지고 가령 여러 가지 행사 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청소년 때 열 스물 몇 번인가 다녔잖아요. 그거 하나 쓸데없는 거 다닌 거거든요. 다니면서 정말 그 공약이 그야말로 비리 공약의 공약들을 한 거 그거 보면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여사 냄새가 너무 난다.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정무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의도 출신들 이 사람들의 의견은 점점 배제되고 김근희 여사의 비선 라인 의견이 반영되는 그 구조로 용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희 여사가 원하는 대로 다 간 것이지 오히려 이제 특정한 시점 이후에 총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김근희 여사 뜻을 그대로 받드는 방식으로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요. 이상한 개사가가 나오거나 이상한 맥주 모임이 나오거나 또 뭐 이상한 저기 뭐 하여튼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저는 다 김근희 여사 쪽에서 머리 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그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근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갯소리였는데 실제로 김근희 정권이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는 주요 부서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첩자인 줄 모르니까 요번에 김대남 사건이 바로 그거를 드러내게 해준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장악이 완전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김근희라는 사람이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해야 되는 지경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근희 여사 문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퍼질 것인지 또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정말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제가 박근혜 탄핵 때를 보면 박근혜 정권은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의욕이 없는 정부였어요.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뭐 크다랗게 나쁜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의욕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세월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리거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뒤를 보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면서 온 국민이 갑자기 모욕을 느꼈거든요. 그 모욕을 느끼면서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거로 이게 나라냐 하는 거로 바로 이게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태블릿 PC 이것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사악하고 음룡한 게 바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비선이지만은 비선이 아닌 채로 그냥 대통령실 안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조직도 그렇고 이러면 명령체계도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서 대통령은 저는 뭐 솔직히 게을러서 그러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한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저 국정교란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김건희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조선시대 같으면 외척의 농단입니다. 외척이 바로 해가지고서는 다 저거 한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또는 외면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럼요. 놔둘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명태균 관련해서 공청 개입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선관위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영부인의 개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마찬가지로 디올 백처럼 이제 권익위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규명한 겁니까? 아니 최순실이 하면 안 되고 영부인이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따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금 이제 열심히 법적으로 연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